네 보험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.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스포이트 디비가 UI가 많이 바뀌었습니다. 새로운 버전의 UI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. 이렇게 살펴봤더니 기능적으로 많이 달라지거나 서비스가 많이 달라진 건 없는데 사용자들한테 편의성들을 많이 제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예전에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올드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예전 버전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예전 버전을 제가 이쪽에 가져오기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. 웹 어플리케이션과 각각의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한쪽으로 다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. 통합이 됐고 여러분들이 타입을 눌러주셔도 되고 타입 같은 경우를 로컬 쪽으로 눌러주시면 로컬로 이렇게 필터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금방 나왔듯이 이 필터를 이용해서 리모트인지 도스공격인지 로컬인지 웹과 관련된 서비스 취약점인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스플리트 딥이 여기에서 취약점에서 지금 제일 좋은 기능, 개선된 좋은 기능은 바로 해지 앱이라는 거죠. 이것은 뭐냐면은 리모트로 한번 볼까요. 이것 같은 경우는 해지 앱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취약점 분석을 하는데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여기에 관련된 버전 정보를 같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항목들 그 공격 코드들은 이 앱이라는 공간에 해지 앱이라는 공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요. 그거를 이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분석하고자 할 때 분석하고자 할 때 요거를 이 공격 코드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이제 적용, 설치를 해가지고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. 만약 요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구글이나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다운로드 이 버전에 맞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처음 이제 이스플리트 딥이에 있는 공격 코드를 분석해가지고 보고서를 쓰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게 조금 편하니까요. 우선은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게 100% 공격 코드가 진행될 수 있는 버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글 해킹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이렇게 보기 좋게 구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구글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시면은 기준하고 같이 구글 데이터베이스는 예전에 여기 있었거든요. 이 구글 해킹 데이터베이스 여기 있었는데 요것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것도 여기 아래 이렇게 뭐 이렇게 난잡하게 좀 되어 있었는데 요것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바로 필터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해킹에 대한 것들을 옵션들을 이쪽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나 셀코드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죠. 그것들을 이제 분류를 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완해서 사용할 수, 보완해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보고서 아니면 이제 공격에 대한 그러한 기술 문서들이 이쪽에 올라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셀코드는 이제 공격 코드겠죠. 셀코드는 공격 코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서치스플로이트 매뉴얼이라고 이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. 셀코드 스플로이트는 이전에 제가 그 동영상으로도 공개를 했습니다. 동영상으로 굉장히 자세히 공격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셀코드 스플로이트에 사용하는 방법. 이게 셀코드 스플로이트는 이 스플로이트 DB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가지고 이것을 콘솔에서 칼리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셀코드 스플로이트는 검색 서비스거든요. 검색 도구죠. 검색 도구인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매뉴얼을 가지고 이제 칼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해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타 이제 뭐 온라인 트레이닝 서비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어떤 기존의 칼리 리눅스나 아니면 이스플로이트 그 펜테스트의 PT에 관련된 것들 펜테스트에 관련된 모예킹이죠. 모예킹에 관련된 것들 이러한 정보들 예 문서나 아니면 기타 사이트 정보나 자격증이나 뭐 트레이닝 같은 것이 보통 이제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들이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들이 아 왼쪽 서티피케이트가 자격증이고 트레이닝은 이제 우리가 교육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참고할 수가 있고요. 지금은 검색 우리가 검색이잖아요. 이 검색이 예전에 캡쳐되어 있었죠. 캡쳐되어 있어가지고 검색이 굉장히 느리고 조금 귀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캡쳐가 없어요. 나중에는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그냥 문자로만 검색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필터링 등 어떤 해지가 앱이 있냐 아니면 메타 스포레이트가 포함되지 않는 공격코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플랫폼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스포레이트 디비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의성 있게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좋네요.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취약점 분석하고 해킹 공부를 할 때 이 스포레이트 디비를 많이 참고하게 될 테니까요. 미리 한번 가보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